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인 ICT 기술과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메카트로닉스 혁명을 통한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한류의 꿈 글로벌 지상무기 전문 전치회 DX코리아에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최근 1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해 왔으며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DX코리아는 국내 및 해외 방위산업자들의 기술 교류와 협력의 자항을 마련하고 수요군에게는 우수장비 획득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차기 최첨단 무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위산업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국산 기동 헬기 수리용 국내 최초 지상장비 전문 박람회의 개최로 유력 언론들이 주목한 DX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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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에서는 VIP 및 정부 대표 등을 포함 약 2만 2천여 명의 참관객을 유치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참가 기업들의 기술력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상군 전문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DX코리아 2016 DX코리아 2016은 전년 대비 개최 규모 250% 확대 해외 VIP 및 바이어 유치 350% 확대를 통해 아시아 최고 최대의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로 확대 개최됩니다 DX코리아는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미국 상무부 전시회 인증, 방위사업청 지원 전시회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유망 전시회 선정과 같이 국내외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위산업 전문 전시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DX코리아는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해외 50개국 육군참모총장 및 군 획득관과 바이어를 대거 초청합니다 또한 국방부 및 육군본부 전력업무 담당 실무관과 방위사업청 획득관계관을 초청하여 전시장 투어 및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방산협력 및 국제교류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는 44개국 차관급 국방관료와 관계자 440명을 특별 초청합니다 실내 24,500제곱미터 야외 19,500제곱미터의 면적에 국내외 첨단 무기체계를 비롯 로봇론관, 전력지원체계관, 국방의료관 등이 설치되며 부대 행사로는 국제학술회의와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이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동 화력 시범과 라이브 데모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DX 코리아는 참가사와 적극 소통하며 내실 있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산 보안 전문 수출 상담회인 코다스 2016 동시 개최와 국방부와 육군의 전폭적인 지원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참가사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전시회로 거듭나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